안녕하세요. 로자리오 기타 교실입니다. 통기타로 배우는 쉬운 트로트 반주법 오늘은 2단계 제43강 교재는 120페이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차곡의 반주를 한번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풀리더라 오늘도 도름 씹어가며 산재비 넘나들던 성황 땅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맹세에 꽃나는 강남 이 곡은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고 코드는 C마이너, G, 그리고 F마이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할 코드 연습입니다. 자, C마이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가 A마이너였죠. 자, 두 칸 더 가면은 B마이너 자, B마이너에서 C마이너는 한 칸이라고 했죠. B, C는 무조건 한 칸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A마이너 두 칸 더 가서 B마이너 한 칸 더 가면 C마이너 두 칸 더 가면 D마이너 또 두 칸 더 가면 E마이너 한 칸만 더 가면 F마이너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코드, 하이코드를 알아보겠습니다. E코드 그대로 한 칸 더 가서 F 두 칸 더 가면 G가 되죠. 다시 한 번 더 E, F, G E, F, G 자, 두 칸 더 가면 A 또 두 칸 더 가면 B 한 칸만 더 가면 B, C는 한 칸 C 다시 E, F, G, A, B, C 자, 그 다음에 F마이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E마이너죠. 자, E와 F는 한 칸이라고 했죠. 한 칸 더 가지고 1플렛 바레를 잡아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E마이너 F마이너 두 칸 더 가면 G마이너 또 두 칸 더 가면 A마이너 또 두 칸 더 가면 B마이너 한 칸만 더 가면 C마이너 자, 다시 E마이너 F마이너 G마이너 A마이너 B마이너 C마이너 자, 되겠죠? 자, 그리고 한 마디의 반주법은 셋 있다는 표가 사용되어서 슬로우락이라고 자, C마이너 자꾸 연주해보면 자, 이게 한 마디의 반주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이게 한 마디의 반주법입니다. 그러면 C마이너 G, 그 다음에 F마이너를 섞어서 해보겠습니다. C마이너부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슬로우라고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섯 번 더 보시면서 반복해서 복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오 나는 강남 연구 넘치나 볼 바람에 비 날리더라 오늘도 도둑구름 씹어가며 산재비 넘나들던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오 나는 강남 연구 넘치나 볼 바람에 비 날리더라 연구 넘치나 볼 바람에 오늘도 도둑구름 씹어가며 산재비 넘나들던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꽃나는 강남 연구 넘치나 볼 바람에 연구 넘치나 볼 바람에 연구 넘치나 오늘도 도둑구름 씹어가며 산재비 넘나들던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꽃은 나의 강남 연구 넘치나 볼 바람에 비날리더라 오늘도 덕고 울음 씹어가며 산재비 넘나들던 성황 땅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나는 강남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나는 강남